사실 그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제일 위험한 착각이 우리 개는 안 무려. 우리 강아지는 괜찮아. 아니, 그래. 이게 실제로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미국이에요. 미국 우체국에서 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미국은 더 위험하겠죠. 이게 마당에서 강아지들이 놀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착한 개도 많은데 우체부분들이 많이 다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낯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게 아무리 착한 개들도 극한 상황에서는 물을 수 있어요. 본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진짜 착한 사람들도 아플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예민해지고 강아지들은 아프면 참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착하던 아이들도 극한 상황에서는 공격성을 내비칠 수 있다는 걸 보호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맹견으로 지정된 것들이 확실히 있는 거죠? 네, 지금 5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로트와일러, 피플, 스태퍼드 셔테리어. 이렇게 해서 그들은 뭐 잡종에 해당하는 5종이 있고요. 그 5종에 들어간 개들은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 돼요. 특히나 주인한테 공격하고 막. 어머어머. 모호자님. 그런데 저도 밤에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입마개 안 하고 큰 개들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있었어, 있었어. 완전 밤에 사람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지나갈 때 혹시 얘가 놀라서 날 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약간 좀 주의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선은 사실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개라는 동물은 가장 안전한 측에 속해요. 특히 우리 개가 욕조보다 안전하고요. 개가 의자보다 안전해요. 내 의자 사고 욕조에서 넘어지고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이런 사고가 훨씬 더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조금 자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더 걱정을 할 수는 있어요. 뒤에 이렇게 뭐 많지 않아요? 개가 물렸다는 얘기는. 이게 좀 무서운 친구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가 우선은 뛰지 않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전제는 얘가 나를 뭔가 공격할 것 같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뛰거나 소리 지르지 않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마주치기. 우리도 이제 지나가다 사람 눈 쳐다보는 거는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약간 신뢰가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개들도 이건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안 친한 대상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건 대부분 공격적, 이건 동물끼리의 다 공격적 표현이에요. 그렇죠. 혹시라도 얘가 날 물러온다. 네. 어떡해요. 우리 몸에서 가장. 목을 부풀릴까요? 아니죠. 목을 부어야지. 그럼. 우산 팔 줘요. 우산. 우산. 이게 지금 종국 형님이 저거 같아요. 목을 보호하고 이렇게 깍지를 끼고. 죄송한데 이 자세가 안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죠? 그냥 그러면 그냥 이거 밖에 못 파세요. 그냥 가지를 올려 가도. 형 여기가 그냥 싸우셔도 돼요. 형. 형은 이러면 그냥 싸우셔도 돼요. 이렇게. 너무 싸워도 된대. 네. 개도. 야 개도 사람 보지. 종국이 보면 쓱 뒷걸음을 다치지. 강아지가 오면 목을 보호해라. 그렇죠. 공격적으로 목을 못 하죠. 웅크리고. 웅크려버리면. 아주 위험한 곳은 다치잖아. 그리고 강아지가 자기 똥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증상. 그것도 분리불안 증상이에요. 사실 이. 개 똥 먹는 애들이 많아요. 많더라고요. 똥깨라고 하는. 그래서 진짜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다 찾아봤거든요. 네. 우리 선조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디 가도 똥깨라는 말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네. 맞아. 근데 늑대가 개로 된 이유가. 네. 똥을 먹어서라는. 학설이 되게 설득력 있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어? 거의 정살처럼 받아들여지고요. 네. 원래 이제 사람들이. 그때 화장실이 없을 때. 그렇지. 똥을 쌌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 똥이 있으니까 막. 파리가 꼬이고 벌레가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냥을 못 하는데 배가 고픈 애들이. 네. 사람 주위에 그 똥 쌓이는 데서 이제 똥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얘를 쫓아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벌레가 안 꼬이네. 어. 그리고 얘네들이 거기서 지키면서 다른 동물이 오면 쫓아내요. 어. 그래서 걔네들 그냥 덧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또 사람을 덜 무서워하는 애들이고. 그렇지. 계속 이렇게 되면서. 계속 늑대가 똥을 먹으면서. 이 똥이 저 사람한테 나오니까 옆에 있어야겠다. 개가 개로 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학설이. 학설도 있다. 이게 그냥. 되게 강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고양이도 똥을 먹어요? 고양이는 절대 안 먹어요. 고양이들. 똥 먹는 문제로 제가. 걔들 다 먹잖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이거는 고양이가 똥을 먹는 것보다. 개랑 고양이를 같이 키우시는 분들이. 개가 고양이 똥을 많이 먹어요. 똥산이라고. 고양이 똥을 똥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소변을 감자라고 하고. 이게 똥을 싸면 고양이 모래에 묻으면 똥산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개들이. 같이 먹어요, 모래도. 땅콩으로 버무린 튀김과자 같은 느낌이잖아. 땅콩. 게다가 고양이 사료가 고단백의 지방 함량이 높으니까. 그래요. 다른 개똥보다는 고양이 똥이 더 맛있는. 고소한데. 훨씬 더. 스낵이네. 스낵이야, 스낵. 결미. 결미. 결똥은 그냥 삶은 수육이면 이거는 완전 그냥 탕수육입니다. 비유 좋다. 불법 번식장에 가셨다가 너무 충격을 많이 먹으셨다고. 진짜 죄송한데요. 불법 번식장이 뭐예요? 강아지를 공장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모든 곳이 그렇다고 제가 다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지만 제가 갔다 온 모든 불법 번식장들은 진짜 지옥 같은 곳이에요. 제일 충격적인 게 뭐예요? 우선 제일 충격적인 건 얘네가 뜬장이라는 곳에 살아요. 뜬장마다 관리가 안 된 강아지들이 서너 마리씩 갇혀 있고 바닥엔 배설물 등 오물이 가득합니다. 압취가 심해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똥이랑 오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알잖아요. 수의사들이 꺼내서 보고하면 개뼈들이 떨어져 있어요. 어? 어? 왜? 뭐야? 왜? 그대로 죽어. 어? 먹이로 주는 거야? 거기서 죽은 애들 막 먹이로 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 미쳤어. 그럼 거기 애들은 다 사료도 안 먹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아, 그래요? 이런 것들. 사료가 아니고? 비싸니까. 아니죠.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닭농장, 소농장, 돼지 농장들은 키워서 팔아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 키워서 팔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사료도 잘 먹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떤 애들을 파는 곳이에요? 새끼만 나와야지. 새끼를 파는 곳이에요. 잘 먹일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나쁘다. 그냥 태어난 애들은 그중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을 팔면 되는 것이에요. 야, 그런데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이 예쁜 펫샵에 이 조그만한 깨끗한 유리 안에서 띄워놓는 그 귀여운 한 2개월형 근처의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보고 이 친구들을 입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또 공급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 가장 잘못된 건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사고 팔 수 있고요. 강아지 번식장의 규제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한 명당 50마리를 관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새끼 빼는 기계처럼 오늘 처음 들었어. 많이 있죠. 저도 더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처음 들어보신 얘기고 저도 몰랐어요. 아직도 많이 그러시기 때문에 아직 멀었죠. 저나 우리 김명철 수의사 선생님이나 같이 좀 더 알리고 많은 분들이 더 알아야지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euch과 함께 Lalvine 반 20. 20. 21. 21. 21. 21. 21. 감사합니다.